이거 봐요 기상님 전문이 켰다니까? 이슬비 전문이 중갑차격 굴소타격 굴송자가 말이 되냐고? 기상술사에요 기상술사 제약이형 보고 있어요? 야 근데 불 가두로 넘어지는 건 진짜 억제 아니냐? 너무 안 어울리는 모션 아니에요? 아니요? 다 비해 에이씨 아 이게 백이 안 돼 백 안전인데 이거 앞으로 계속 쏘아라 파이팅 백 안전 아 생각보다 빠르네 나이스 어 뭐야 텔폼 안 하고도 해? 난 무조건 텔폼 하는 줄 알았는데 아 이거 맞아야 되지? 이거 나와있는 유령을 평타로 치면은 무력이 뜨거나 바닥이 나오거나 하거든요 나이스 뭐야 이거 가면 이거 어떻게 돌려? 와 이거 피하기 빡세다 스페 아껴놔야겠는데 저건 이건 백안전 어 까비 저기 앉혀졌네요 이거 그냥 성부 쓰자 성부 뭔지 몰라 그냥 성부 써 아 빛속 못봤다 살았어 살았어 절구 감사합니다 어 우리 딜 너무 좋은데 안정적인데 확실히 워로드님 넬라랑 저기 뭐지 기상님 실드가 좀 든든하긴 한가보다 이 팟도 지금 버틴다 파이팅 파이팅 오씨 깜짝이야 뭐야 딱 봐도 튀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티라고 저 뭐 피하는 방법이 없나 저거를 그냥 무식하게 티라고 만든거야 아 미안 아니 이거 어떻게 안 넘어지는데 유령 보고 피하는 거구나 암수 나이스 암수 성부 바로 써드리죠 카운트 아닌가? 카운트 아닌가? 언제 시작해 나이스 어그로 나이스 팀플레이 너무 좋다 어로님 나이스 카운터 지저라이 티어 어디로 티라고요 선생님 나 진짜 장난치나 맵에 없잖아 어 형에 형에 ㅇㄹ 아 씨바 넘어졌다 미안 해줘 무려 다행이다 나이스 저 발탄 찍는 거 은근히 아프네요 뭐야 뭐 하는데 나이스 우와 씨 나이스 잘 버텼어요 화이팅 나 포션 있어 응 어쩔 개 아프네 야 이거 이 파티 어떻게 버티냐 이거 아 이 파티 어떻게 버티고 계세요 이 아픈걸 땅에 불어 굉장하신데 나이스 뭐지 82절 아 드 카멘 네렘 너무 좋다 나이스 카운터 나이스 카운터 거 아 이게 오 나이스 땡큐 나 이번엔 깬다 우리 불! 가드! 준비! 아 ㅅㅂ 가드 준비하는데 못했어 아 ㅈ 됐다 이거 살았어 일단 살면 됐어 아무도 안 죽었지? 패드 씹어주고 두 줄 밀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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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기만 해 갔어 갔어 밀린거 아니야 왜 안가 가임만 왔다 가자 가자 치! 나이스 뭔지 몰라도 무력 있겠지 나이스 암수 레이즈 이제 기밍 없는 것 같은데 웨이 강 나오면 쓸게요 나만 믿으라고 완벽할 때 쓴다 찐무 아 일찍 쓸걸 씹을 수 있었을텐데 그럼 아이씨 칠 무령 확인 아 웨이 아껴둘걸 아 회수 있잖아 회수 있잖아 한잔해 형 팩 좀 우리 와로드 있어 무력 나으라고요? 아시다 없는데? 아덴 없는데 지금? 괜히 썼나? 웨이 ㅈ 됐다 괜찮아 회수 있어 비쌍 비쌍무 나이스 비쌍 모르겠다 씨 아 어 ㅈ 됐다 와 나 포션 다 썼어 절소 절소 감사합니다 어 패턴 나이스다 으쌍 아 아 씨발 1분 남았다 아씨 이게 라그가 막탕 안들어갔다고? 으허허허허허허 깼다 레베업 야 이관은 좀 빡세긴 하겠는데 그래도 이관은 들어가보죠 저희? 이관은 무조건 빡세긴 하겠다 이관은 빡세지만 그래도 들어가보자 아우 네이즈 아 깼네 여어씨 진섬의 카운터에 여어씨 좋습니다 내가 패드를 다 쳐야돼 지금 듣기 말아서 방금 그 패턴에서 아드 빨아야되네 그죠? 마지막 스페 쓰는거 스페 너무 빨리 썼네요 민망스 카운터 협카 내가 암수 넣을게요 나이스 오그로 아이씨 어디가 아이씨 어 이거 뭐 나오던데 다 살려 살렸어 협카 아니 저기가면 어떻게 치라고 씨 우리한테 좀 와주면 안되냐 이글야? 어 저기까지 도망가네요 아 미안 내가 괜한 말을 했지 바로 참교육 아 이거 너무 싫어 이 패턴도 아 이거 무조건 터지는구나 다음꺼 피해야겠다 가라 나이스 오그로 이거 백이 어디라 했지? 돌멩이 레이저 반대편이라고요? 백이 있긴 한가본데 넘어가야돼 라그로 어디가 백이야? 백 아닌데? 백이 안떠 백을 만들어줘야 되는거 아니야 제약이 형? 장난치나 질 차이가 이렇게 심한데 백이 없는게 말이 되나 이게? 딜이 안받겨 백 만들어주세요 제약이 형 아무리 3위를 버려도 그렇지 아 라그 맞고 가지 가자 가자 빨라졌다 우리 근데 확실히 빨라졌다 아 저 카운트 못 쳐 각도 안 났어 각도 안 났어 아 바디님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니 이게 왜 ㅈ ㅈ 됐다 이거 안된건 에바 아니에요? 우리 딜이 나 급습 페르소나는 아니긴 했는데 급습 딜 에반데? 이거 찌른대로 가 찌른대로 내가 안운수 아드 나쁘지 않다 굿 찌른대로 가 찌른대 아 그거 아니구나 쏘리 쏘리 뭐야 나 왜 일로와 아 살려줄라다가 나도 걸림 쏘리어 이거 찌른 곳 앉아 찌른 곳 눈 부릅뜨고 봐 나이스다 굿 집중해 집중력을 잃지 말거라 스패준비 아 아파 나이스 어그로 아니 카드 나이스 어그로 아니 카드가 이게 왜 안되는 거야 누가 봐도 카드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일어나세요 용사여 굿 날석으로 할 수 있다 카운터 까비 우리 우리 인파 살려내 이 보사 어 맞다 불조심 나이스 어그로 아 이게 가드 실패하면 두 번 하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쉴드 까는 거지 해보자 오케이 무력부터 내가 암수 또 있다 오케이 아드 사이클 나쁘지 않을까 아니 가드가 왜 안 돼? 나 버그야? 어 나 계속 안되네? 뭐지? 내가 뭐 다른 키랑 같이 눌러서 안되나? 속상하네 아 백어택 쳐야 된다 모형아 아이 가드가 안되는데요 나? 진심으로? 아까부터 계속 실패하네 계속 쉽게 성공하다는 거 가드를 백어택 12집 나이스 뭐야뭐야 어디 가는거야 똑같나? 아 똑같네 어 집주 나이스 나이스 오우쉣 아 나 위로 갈게 갈게 위에 갈게 기다려봐 갈게 밑에 살려준다고? 이게 리퍼즈 밑에 딱 감금 풀어주고 바로 올라가주고 부드럽잖아 하 우리 개빡숙이다 이제 네 뒤졌다 넌 아 시간 좀 딸리긴 한데 뭐 끝까지 해봐야죠 내려와 또 반복이야? 아 지겨워 아이씨 아이씨 제가 아드 먹고 아 백이 안들어갔다고 아드인데 7억 그래도 다 쓰신 것 같아 괜찮아 채팅 치지만 다 썼으면 다 썼을 수도 있어 3인도 없나 본데? 혁하다 이거 아니 왜 안돼 나? 저스트가드 이 불교한 놈들이 감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구나 내 궁렬과 자비 바닥났으니 가자 뭐야 이거 뭐야 얘 아씨 아씨 아 진짜 백을 어떻게 치라는 거야 난리 부르스를 하네 혁카 혁카 아 카운터 없었어 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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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봐 1분 40초 어 우리 에스터 한방 있다 아 아 이걸 맞으면 안되지 홍영아 지금 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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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으 아 그 와 나 디졌다 와 너무 아깝다 아 이건 진짜 아깝다 와 빡세긴 하다 아 만찬 1분 딱 나왔다 까비 딱 1분 차인데 근데 1분 정도 모자르긴 했다 까비 빡세 뭐야 Crit 상관없는 한